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상수 결정해주면 또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세 번째 요소에서 잘 찾으면 되겠네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어버리거든요 물론 네 번째 요소도 구분이 되는 게 있지만 따라서 우리는 이쪽을 주로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러면 보기에서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얘하고 똑같아져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2였고 원래 식이 S 플러스 1, S 플러스 2였어요 이걸 갖다가 전개해 봤더니 S 플러스 1분의 이미의 상수 A였고 S 플러스 2의 이미의 상수 B였단 말이야 그죠? 이 A값하고 B값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해보면 우리가 분 전개법 했죠 약분하고 약분하고 나머지가 S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S에다 뭘 대표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표해주면 0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가 마이너스 2야 A라는 상수는 마이너스 2로 결정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은요 B라고 하는 값은 마찬가지로 분모 얘하고 원래 식하고 약분하고 나머지가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S에다 뭘 대표해야 돼요? 이게 0이 달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끼리 약분되면서 2가 될 거 아니야 A값은 마이너스 2고 즉 무슨 뜻이냐면 S 플러스 1분의 A값은 마이너스 2고 S 플러스 2분의 B값은 플러스 2란 값이 되는 거죠 이걸 0라프라스 변환하면요 마이너스 2에 S 플러스 1분의 1은 뭐죠? 라프라스 역변환의 익스포넨셜 보호받기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수 2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 라프라스 역변환은 라프라스 변환식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요수는 봤더니 앞에가 마이너스 2면서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앞에 상수가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t가 된단 말이야 한번 찾아볼까? 아까 우리가 예상했지만 이건 자체는 안 되죠? 플러스 t, 플러스 2t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마이너스 2 이거 해당이 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당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게 2t죠? 2t S 플러스 2였으니까 해당이 돼요 2번 가능성이 높고 3번은요?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바뀌었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t 그러면 지금 답이 될 만한 게 1번하고 3번은 제외되고 2번하고 4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의 정확한 것도 찾아봐야 돼 그랬더니 지금 두 번째 요소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t 얘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똑같고 얘가 앞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구분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지금 2번하고 4번이니까 2번하고 4번이니까 두 번째 요소 봤더니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찾아보세요 한 번 얘도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봤더니 아 여기서 구분이 되네 2번식에서 4번 요소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거 상수 될 때 이거 구할 필요 없죠 이제 결국에는 이거 마이너스 2냐 그 다음에 플러스 2냐 그 다음에 플러스 2t냐 마이너스 2t냐 자 네 번째 요소 볼까요? 네 번째 요소 봤더니 아 식이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 분의 S가 되는 거고 이 꼴 정기한 게 S 플러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 S 플러스 2 B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A 값 B 값을 결정할 필요 있을까요? 이거 라 플러스 옆에 내려보세요 A가 아직 뭔지 모르겠죠 A의 얘가 익스프넨셜을 마이너스 T가 될 테고 얘도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B의 익스프넨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가 된다는 얘기죠 즉 이 T함수에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부호가 마이너스 1은 정확한 거죠 앞에 A하고 B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이 2번하고 4번 중에서 확인해보면 2번은 마이너스 1까지는 맞는데 뒤에가 플러스 2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아까 내가 배우셨던 마이너스 2가 성립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가 그죠? 이것도 성립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A하고 B를 정했지만 사실은 이 전개할 때 A하고 B를 갖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제가 좀 뚫여서 푼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그냥 순진하게 A, B, A, B 다 구한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갖다가 구분하면 되는 거야 이 1, 2, 3, 3 구분하는 차이 시계 차이 결과 시계 차이 자 마이너스 2이 결정되느냐 마이너스 2가 결정되느냐 이 T함수에서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이 결정되느냐 마이너스 2가 결정되는가 그죠? 얘가 마이너스 2가 결정되는가 마이너스 2가 결정되는가 마이너스 1이 결정되는가 마이너스 2가 결정되는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을 확인해보면 4번은 맞는데 그죠?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SI-A 행렬의 역행렬까지 구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식 자체가 식 자체가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 계속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 이 A 값이 값은 우리가 구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 시간이 구하지 말자 그러면 밑에도 S 플러스 1A S 플러스 2B 얘도 S 플러스 1A S 플러스 2B잖아요 얘를 갖다가 나프라스 역변을 하게 되면 A 값 B 값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지 첫 번째 식은 A의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T B의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2T 얘도 A의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T 얘도 B의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2T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T 얘도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2T 자 네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A의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T B의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2T 자 이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 물론 이 식에서 A, B A, B A, B 8번을 계산해서 다 계산을 해야겠지만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식자체가 전부 다 마이너스 시간함수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로 계속 마이너스로 나온 거야 플러스가 하나도 없어요 자 1번 볼까요? 1번 일단 여기서 플러스니까 틀렸어요 그죠? 나머지 볼 것도 없어 2번에서 봤더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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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는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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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에는 손입이 돼 4번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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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된 거죠 뭐요? 아 다른 건 찾는 건가? 다른 거 하나만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9은 안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것만 결정하면 되겠네 그죠? 앞에가 상수가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냐 이것만 하나만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보면 되는 거야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해볼까요? 이게 원래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분의 1이었었는데 원래 식 자체가 그죠? 얘가 전개돼서 S 플러스 1 A S 플러스 2 B로 이렇게 전개됐다는 얘기잖아 우린 뭐 이 A 값이 A라는 상수가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해봤잖아요 A는 지우고 지운다 S 플러스 2분의 1 그죠? 여기다가 S에다 뭐에 대합해야 돼요? S에다 마이너스 1을 대합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뭐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부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다 일일이 푸는 방법을 피해서 시험장에서 이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다 풀지 말고 보기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공통 부문을 찾아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 가장 감축적으로 가장 짧게 구분이 되는 거 그거 갖다가 이제 어떤 찾아보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제 지금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면서 연결해 보세요 근데 이거 갖다가 A값 B값 다 정해서 구하려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해보는 건 상관없는데 아마 이 문제풀인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평소 연습할 때는 그 정도 시간 들으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풀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15분, 20분이면 이 한 문제가 아니고 열 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20분이면 한 문제가 2분이라고 하면 열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다 시간 다 보내는 거죠 아무튼 다 시간 다 보내는 거죠 다 시간 다 보내는 거죠 다 시간 다 보내는 거죠 다 시간 다 보내는 거죠